민주씨와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빼 자 오늘의 첫번째 인터뷰 주인공 우아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네 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에브리먼 씨 투하우스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아의 이번 타이틀곡 어떤 곡인가요? 네 다가온 사랑에 설레어 부끄러워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소녀의 마음을 저희 우아만의 색깔로 표현한 곡인데요 네 그럼 노래 제목처럼 실제로 블러쉬해지는 순간이 있으면 언제일까요? 음 저는 우리 와우들한테 사랑해를 자주 말하곤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블러쉬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럼 다같이 한번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?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인트 안무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블러쉬에는 꽃가루를 날리는 듯한 그런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오늘 민주씨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뮤직 큐! 네 안무도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설렘 가득한 우아의 컴백 무대 언제 최최최쵝 해볼까요? 심장 떨리게 하는 저희 우아의 무대는요 잠시 후에 최최쵝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